네, 끝도록 호국 본회의 달이 돼서 내공의 학교, 우리 호국 민원들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또 잠깐 인사할 만했는데 우리 저 후에 김혜문화원의 30년 동안 저와 친하게 지내는 우리 김경구 님 정말 고맙습니다. 이런 멋진 무대 대여해주시고 사랑합니다. 내공의 흥불 들려드리겠습니다. 아름다운 민간사를 지키는 우리 사나이 길베려는 고도를 산다 고파른 바다를 불합성에서 고향당 고향된 영화를 위해 전우여 내 하나는 내가 지킨다 별공의 흥불 들려드리겠습니다. 고수 말간다 감사합니다.